자 그럼 지금부터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모델로 표현해 봅시다 여기 우리 예제 사이트로 들어오시고요 또는 여기 있는 단축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 챕터 6에서 했던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예제가 있었어요 레모네이드 예제였거든요 이걸 카피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예제를 만들 거예요 저는 10.3.html 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js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카피해서 10.3.js라는 이름의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보스턴 데이터를 배열로 표현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10.3.js 파일을 로드해야죠 스크립트 태그로 10.3.js 라고 이렇게 해서 이 파일을 로드합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 원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보스턴 결과라고 하면 저거는 즉값의 데이터인데 보스턴이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잘 로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의 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볼게요 자 10.3.js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딱 두 줄씩만 데이터를 발치해 왔어요 자 첫 번째 보스턴 원인이라고 하는 저 배열은 여러 개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배열 하나가 행 하나와 같습니다 여기 있는 0.006으로 시작하는 것과 이 값이 같죠 그리고 4.98과 이 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값을 예측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저 집값 데이터들만 모아져 있는 배열을 만든 것이 이것이에요 보스턴 결과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행은 집값이 24거든요 얘도 24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원인이 돼서 이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저렇게 배열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저렇게 우리가 표현한 배열을 어디로 보내면 되겠어요? 이 보스턴 원인 보스턴 결과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에러는 뭐 때문일까요? 자 일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가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는 모델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정해야 될 것은 별게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x가 뭐예요? 입력할 데이터의 숫자 또는 shape이에요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 column은 숫자가 몇 개예요? 13개이기 때문에 저를 13으로 바꾸셔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column이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이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켰는데 보시는 것처럼 RMSE의 값이 10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값이 쭉 보니까 점점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좀 더 반복해서 학습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만큼을 저는 카피해서 저것을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여기 100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한 3000 정도로 하고 학습을 계속 시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추세를 보면 RMSE 값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살짝 늘어났다가 살짝 줄어들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학습시켜도 거의 안 떨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학습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가 29예요 원래 정답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24여야 하는데 29를 우리한테 알려줬고 21이어야 되는데 23을 알려줬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슷한 값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제로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음... wait 값이고 1번째 값은 bias 값이죠 자 이거를 array sink 이렇게 해서 펼쳐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요 즉, 집값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범죄율 array 값에다가 마이너스 0.0092를 곱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이 누구예요? 여기 5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여섯 번째 자리에 있는 거니까 RM 방해 개수예요 뭐 생각해보면 방이 많을수록 집값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즉, 방이 몇 개냐가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weight 값을 이렇게 1로 하면 걔는 뭐예요? bias 인거죠 여기 있는 값들에 4.50...를 더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몬에이드 예제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보스턴 집값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박이죠? 여러분 우리 축하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re hora